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조기 퇴직자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퇴직 인력들의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무역협회가 대기업 퇴직 전문인력의 재취업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한국무역협회가 대기업에서 퇴직한 전문인력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9일 한국무역협회는 삼성전자, LG, 포스코, KT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MOU에 참여한 기업들은 재취업을 희망하는 퇴직자 정보를 무역협회에 제공하게 됩니다. 또 무역협회는 4, 50대의 전문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수출 중소기업을 찾아 알선하게 됩니다. 오늘 MOU를 체결한 삼성전자, LG, 포스코, KT 등과 함께 많은 사기업에서 경험을 쌓았던 분들을 6만 5천원 무역업체 회원사에 직접 매치메이킹을 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그분들의 재취업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인 50대 이상의 퇴직을 앞두고 있는 인력은 약 311만 명.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렇게 정부 관련 기관들이 퇴직 인력들의 일차례 창출에 직접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어 좋고 퇴직 인력 또한 경력을 활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무역협회는 6만 5천여 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취업을 알선할 경우 연간 5천여 명의 퇴직 인력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TX-TV 산업뉴스 박지영입니다.